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마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린 다시 이뤄져야 해 어쩌다가 있어 왜가 일이 됐을까 이 적은 누구에게도 보장받던 삶은 깔소 어찌만 있어 깨피는 곳은 꽃밭에 달던 가슴소에 빈곤들로 이어지겠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줄 수도 없어 나나가 잘 살기도 힘든 세상이니까 욕심이 넘쳐 욕심이 넘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착한 너의 복이 조여지고 있어 맥없이 다들 맥없이 이 꼼는 탑의 무너짐을 바라보았어 모든 게 다 하나같이 혼돈의 수록 속에 깊이 잠겨 있어 너희 누군가가 필요해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해결사로